이 새끼야 들었어. 이리 와 이 새끼야! 나가면 이리 와 이 새끼야! 나가면 이리 와 이 새끼야! 에이, 이 새끼야! 에이,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거 같은 놈 아니? 무슨 소리 하지 마 인마. 김 선생! 점이 있었지 네 명 다. 너 뭐 개소리야. 빨리 뒤꿈치에 쳐! 중요한 건가? 저 새끼 미친 놈. 사람을 죽이고 점 같은 걸 찍어놓는다냐고. 뒤꿈치에 점이 여섯 개 찍혀.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? 뭐? 전화가 비는데? 다섯 번째 시절 대체 어디에 버렸을까? 저놈이다. 야! 이 새끼야! 저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 들었어. 2016년이면 내가 30년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. 아는 데라고는 경찰서 말고는 없는데 갈대가 없잖아 갈대가.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서 버텨야 돼. 어젯밤에 미안. 아니 죄송하게 됐습니다. 사과하지 마. 네? 앞으로 그냥 고생해.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그 범죄 심리 분석 자문으로 일해주실 신재희 교수님. 네 저 미친놈 관심 많고요. 미친놈들 연구합니다. 잘 부탁해요. 당신이 어제 만난 이선옥씨가 사망했습니다. 그랬군요. 왜 만났습니까? 이선옥씨. 뭐야 이게. 그래. 이거야 이거.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. 이 사건만 해결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.